좋았어 그러면 락픽은 있어야 되고 산탄총이랑 권총 권총 필요한가 권총 아마도 필요해 아마도 필요한가 애매하네 보안 강화 여기에 아이템 같은건 없지 여기는 나중에 올라가면 되고 여기 어디에 어 쓰레탄 일단 왼쪽부터 그러면 얘가 오지 뭐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이씨 잠깐만 쐈잖아요 잠깐 쐈잖아요 입 벌렸을 때 쐈잖아요 야이씨 입 벌렸을 때 쐈는데 왜 근데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잖아 입 벌렸을 때 딱 쐈구만 역시 뒤로 이렇게 가면서 쐈야되나 선생님 입 벌렸을 때 쐈는데 쐈구암 Redford 준비되소 meilleur 윗 음? 잠깐만 아니 계속 뒤로 가고 있었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도 안 된다고?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하드코어에서 바뀌는 건가? 이것도 너무하지 않아? 안 된다고? 그 옷이 불구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아 잠깐 well 아 젠당할 얼마나 세진 건데 잠깐만 얼마나 세진 건데 아니 감마 얼마나 세진 건데 지금의 소리가 얼마나 쏴야 하는건데 감마를 심하잖아 심한데? 말이 돼? 에? 심하게 쎄졌는데 감마가? 너무 많이 쎄졌잖아? 감마 감마가 너무 많이 쎄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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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마가 앞으로 3마리인가? 더 나올텐데 내가 기억 하기로 이쪽에서 일단 1마리가 더 나오고 어! 거기 있구나 우와 살아있네 한방에 안죽네 아이씨 큰일났네 화염탄 낭비했는데 그러면 큰일났다 그럼 화염탄 낭비했는데 큰일났다 어이씨 그럼 화염탄 낭비했단 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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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이렇게 되면 화염탄이랑 산탄이 낭비 됐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일단은 화염탄 한방을 먹여주고 그리고나서 산탄을 한방 먹여주는게 베스트지 또 입벌일때 산탄을 한방 팍 먹여주면 죽을거야 컴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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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지 파염탄 한방에 산탄총 한방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컴온 아 또 한마리 나올텐데 어떡하지 아 화염탄 있다 또 한마리도 화염탄이랑 두마리 더있나? 한마리 더있나 두마리 더있나? 아 하수도에 한마리 더있고 요 흑산물에 한마리 더있고 그리고 흑산물을 헤치고 나가는 구간에 한마리 더있고 아이 탄약 안갖고 온건 확실했는데 산탄총 탄약을 만들어버릴까? 하나 둘 셋 넷 그래봤자 그래봤자 저거다 아 결국은 갔다와야되네 오호이 그래 그래 니가 한마리 더있고 일단 또 있던가? 아 아이 또 있었다 그래봤자 아 화염탄이 또 있나? 폭발물 A였지 A와 결합해서 화염탄을 만들 수 있구나 화염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화염탄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하드코울하고 또 나오진 않겠지?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군 다행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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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분명히 기억하기로 여기를 열고 들어가면 나온단 말이지 여기서 짠 하고 나옵니다 컴온 요렇게 나오지 깁색이다 다른 건 없지 여기로 내려가고 여기다 배터리팩을 쓰고 가다 보면은 여기가 일단은 한번 그거고 그래 일단 이거고 아잇 젠장 아잇 거기서 물리냐 아잇 거기서 물리냐 아잇 잠깐 아잇 빌어먹을 아 짜증나 방금 거기서 왜 물려 아잇 산탄총 분명히 겨눘는데 아니 그게 왜 물려 아아 진짜 그게 왜 물려 그게 왜 물려 그게 왜 물려 아잇 저쪽 먼저 가야지 나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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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해가 안 돼. 왜 죽는 거야? 왜 죽는 거야? 분명히 쐈는데? 맞았잖아. 맞았으면 죽어야지. 맞았으면 죽어야지. 아, 환장하겠어.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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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았으면 죽어야 되잖아 아까는 왜 안 죽은 건데 아 아이씨 맞았으면 죽어야되는데 죽질않아 가면서 한마리 더 나올거고 왜 안죽어 왜왜왜왜 안죽었어 방금 아이씨 두번까진가 이 시키들 아이씨 아아이씨 arily 아이씨 안뽕 사압 대환장 왜 어떤 놈은 두 대 맞아야 죽고 어떤 놈은 한 대 맞으면 죽고 그래 일관성이 있어야지 좀 일관성이 있어야지 일관성이 나쁜 놈들이고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리고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춧가루 일관성이 없어, 이 빌어먹을 놈들이 1, 2, 4, 3, 4, 4, 5, 5, 6, 6, 7, 7, 7, 8, 8, 8, 9, 9, 10, 9, 10, 10, 11, 12, 12, 13, 13, 13, 14, 14, 15, 16, 17, 잠깐 잠깐 배터리 팩을 회수 안 해왔네 잠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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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カルロス聞こえる? ジルやっとつらかった大丈夫か? 何とか生きてる奴は巻いた よし地下鉄は準備OK君が戻り次第出発だ あ、これ帰ってくるんだ あ、この帰ってくるの? 帰ってくる時は、後回にはいじん切るもん いっかけ? べっ はっ うん 확실하게 안맞고 가는게 중요해 여기서부터가 또 문젠데 어차피 폭발물 B가 또 없지 폭발물 A를 결합해서 폭발탄을 하나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산탄총 탄약이 없어 밀어먹을 산탄총 탄약이 없어 이걸로 버틸 수 있나 폭발탄이랑 산탄총 탄약이 없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짠깍꿍 흠 흠 흠 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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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초랑 빨간 약초랑 폭발 타니랑... 폭발 타니랑...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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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rding to the approach of Gamble, 이 시각 finest mass 아멘 어이 젠장 이 오빠 진짜 아이고 이런 방전 됐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음 아 젠장 일단 일단 이걸로도 돼 이걸로도 돼 이걸로도 된다는 건 확실해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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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젠장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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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음... 잠깐만요 어? 아... 피했잖아 피하기를 눌렀는데 조건이 뭐냐고 아 피하기를 눌렀는데 조건이 뭐야 회피를 눌렀는데 회피가 안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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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피하기를 눌렀는데 왜 안피해지냐고 아니 피하기 조건이 뭔데 분명히 피하기를 눌렀는데 왜 안피해지냐고 왜 계속 그걸 맞고 있어 왜 그걸 계속 맞고 있는데 아니 왜 그리 없냐 1 2 2 2 2 아, 젠장! 뭐냐구! 아, 젠장! 아, 젠장! 뭐냐구! 화염탄 두 발을 맞추면 그게 나온다고? 아, 씨... 아, 씨...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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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회피를 눌렀다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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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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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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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냈다. 빌어먹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를 느긋하게 뒤질 수가 없게 해놓은 거야. 아, 문제는 이 철거 현장인데. 여기가... 뭐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하나? 아, 이거다. 권총탄 10발? 이걸로 할 수 있나? 아니, 할 수야 있지. 띄엄띄엄 저렇게 있으니까. 너도 이쪽으로 좀 와봐라. 당신도. 컴온, 컴온, 컴온. 좀 와봐. 좀 와봐. 그렇지, 그렇지. 좀 와봐. 좀 와봐. 일로 와봐. 타냥을 좀 낭비했는데. 이렇게 잘 모일 거면은... 그냥 각각 한 발씩만 쏘고 마는 거였는데. 생각 이상으로 잘 모이네. 고급 화약. 음, 반자동 총신은 채워주는구나. 회원님의arlos이 너의 정치zur에서 webgang Caitே ... 미안한데 안녕 제가 France에 들어 가십시오 전 이걸로 뭐 expands. 뭔지 알겠습니다. 칼ni에 좀 모르 floored. Finding countries에 에스트로 전원을 바ste Regarding Franco가 일본 측정 ... 생각해보면 생각해보면 진짜로 투비는 그 무슨 그 안드로이드의 초테크놀로지로 이렇게 둥둥 부유해갖고 장비하고 다니지 칼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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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